따블, 따따블 운신진 야! 간만에 술 한잔하자! 모처럼 배가 맞은 우리, 막창집에 둘러 앉았다. 건강을 위하여 건배!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음주 전주 탁자 위에 수주병이 쓰러지기 시작한다. 다쳤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끓기 시작한다. 열받는 일이 죄다 나라 탓이란다. 소주 몇 병, 지물로 희생되고 나서야 기나긴 대정부 성토 막을 내렸다. 우리끼리 대통령 선고도 끝내버렸다. 군대를 팔아먹기 시작한다. 마누라도 깜짝쇼에 등장하고 직장 상사가 토마에 올라 부고포가 되고 오징어 다리가 되어 찢겨져 나간다. 기철이놈의 여자 무용담이 시작한다. 뻥의 뻥인 줄 알면서 여전히 재미있다. 자빠진 수주병들 맞장구를 친다. 주인님! 전화 받으세요! 점퍼 속에서 바지 속에서 눈치도 없이 불러댄다. 가슴이 부르르 떨려 폴더를 열었다. 인간아! 왜 아직 안 와? 호랑이 마누라 방망이 치켜들고 뛰쳐나온다. 부처님의 탈을 쓴 친구들 카운터 앞에서 서로 먼저 쉬줬던 내게 놀아 신랑이를 버린다. 공 오십 목덜미가 선뜩하다. 택시들이 실금실금 꽁무늬를 뺀다. 손가락을 있는대로 펴 흔든다. 따불! 따따불! 따따불! 택시안대 공개처럼 멈춰 선다. 공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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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의 공개처럼 감사합니다.